랩비둘기는 비둘기목 비둘기과의 안총으로 한국에서는 시가지나 도시의 근교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흔한 터스이다. 몸길이는 약 33cm, 날개를 편 길이는 40cm 정도이다. 등, 목, 옆, 날개는 회색빛이 감도는 보랏빛이며 날개 끝은 갈색이다. 몸에 비해 머리가 간소하며 날개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둥지는 침엽수나 낙엽수림에 둥지를 틀어 생활하고 한 번에 낳는 알의 개수는 2개이며 암컷과 수컷이 하루마다 번갈아 15에서 16일 동안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2월에 산란하여 부화를 시킨 비둘기는 목구멍에서 분비되는 유젓을 먹여 새끼를 기른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곡물을 가로채는 나쁜 새로 알려져 있다.